이강인 선수의 경기장 출근길 장면이 말 나오는 중이다. 휘파람을 불며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와 카메라 있는 것 뻔히 알면서의 누리꾼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. 반면 이강인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잘못한 건 맞지만 적당히 하자와 너무 몰아붙이는 듯의 의견도 나뉘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?